아이씨 어쩐지 불안하다고 했어 내가 아 이어걸로 마주치면 불안한데 뭡니까? 그게...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... 할 말 뭔데요? 그게 왜 그런 입까지 하지? 아깐 얼굴도 보기 싫다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다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 아 정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그쪽이랑 저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?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왔네요 그럼 전 이만... 그래도 나 할 겁니다 결혼 네? 그러니까 말해봐요 왜 나랑 결혼하기 싫은지 다... 다 싫어요 다 막 내가 잘합니다 어쩌고 그런 이상한 느끼한 멘트 하는 것도 싫고요 또 시조새들 하면 그 얼굴도 싫어요 시조새요?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아 철학버... 시조새? 시조새가 어떻게 생겼지? elles 이걸 obligation inverse 아 에허파이 IL아